들으신 대로 구속 여부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영장심사를 받은 해경 간부들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은 4시간 좀 넘게 법정 신문을 받은 뒤에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중앙구조본부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심사가 끝난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 등 모두 6명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판사 2명이 나눠서 기록을 보며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 건가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참사 당시 구조협조 요청 등 초동 조치를 부족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는 게 김 전 청장 등의 주장이었고요.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 2, 3 정장 판결문에 나온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최선을 지시를 했다면 희생자들이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정장을 뺀 나머지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이런 초동 조치 미흡을 은폐한 혐의도 적용돼 서류 조작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해 드렸습니다. british 2010년 지휘부葉 짜증이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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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